현지 시간 17일부터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려면 10대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고 메시지를 보내려면 서로 팔로우한 상태여야 합니다. 폭력적이거나 미용 시술을 홍보하는 영상 등은 민감한 콘텐츠로 구분돼 제한됩니다. 이용한 지 1시간을 넘기면 앱을 나가라는 알림도 받습니다. 부모가 청소년이 나눈 메시지의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일주일 동안 누구와 대화했는지는 알 수 있고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이번 정책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먼저 시작되고 우리나라에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측은 10대 이용자가 크게 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은 5분 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